LG U플러스가 소상공인에 특화된 인공지능 솔루션을 통해 본격적인 B2B 사업 확장에 나섭니다. LG U플러스는 오늘 소규모 자영업 고객특화 통합 솔루션인 우리 가게 패키지 AX 솔루션을 선보이고, 2027년까지 연매출 2천억 원을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패키지는 U플러스 AI 전화, 예약, 웨이팅 등 6가지 서비스로 구성되며, 단순 문의부터 주문, 결제까지 한 번에 관리해줍니다. 특히 AX 솔루션은 고객 매장 상황에 맞춰 필요한 솔루션만 골라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LG U플러스는 최근 토탈 솔루션에 대한 고객 요구가 많아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분야별 재율을 확대해 솔루션을 고도화하고, 소상공인들의 AX 전환 가속화를 도울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